보나 마나 그냥 잠만 드립다 자고 있을 거야. 아약도 안 먹고. 아이고, 그래도 내가 예정이 있지. 아픈 사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. 그치? 맞지? 잘했어. 아이고. 아이고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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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셨어요? 아 나이 때문에. 아 나이 아픈 거 알고 오신 거구나. 아. 아 얘가 오늘 병원에 병원 간에 가지고 못 가가지고. 제가 이거 주기랑 약을 좀 사왔거든요. 아. 아 근데 장훈이 저녁 어떻게 아셨어요? 아 이거 이거 제가 제가 일단 금방 치우겠습니다 장모님. 저기. 이게. 뭔가. 윤섭아? 아. 정말 좀. 어휴. 왜 좀 줘. 어. 왔어? 이게. 뭐냐니까 윤섭아. 아. 정. 정모님. 그러니까 이게. 그러니까. 아 나이야. 네가 얘기해봐. 동거 계약서는 뭐고. 이혼 후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야. 이게 뭐냐니까. 이게 뭐냐니까. 아. 아.